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 월 6만원대로 시민들의 지갑은 물론 환경까지 지켜주는 매력 덕분일까요? 매일 6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열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디자인과 더욱 강력한 혜택으로 무장한 기후동행 카드 초강력, 초간편! 기존보다 확대된 기후동행 카드의 무제한 이동 능력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후동행 카드 이용 구간에 김포 골드라인이 추가됐습니다. 기후동행 카드의 수도권 확장 첫 신호탄이었는데요. 다음 서비스 확대 지역은 어디가 될지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 할인이 추가됐어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라면 청년 할인으로 교통비를 7천원 더 아낄 수 있게 됐거든요. 청년 할인을 받고 싶다면 모바일 티머니 앱 접속 후 기후동행 카드 권종 선택 단계에서 청년 할인을 선택해 충전하면 돼요. 만약 실물 카드를 사용한다면 먼저 티머니 카드앤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카드를 등록해야만 할인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게다가 청년 할인 대상자라면 시범사업 기간 충전분에 대해서도 돌려드리니까요. 티머니 카드앤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환급도 받아가세요. 세 번째, 서울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을 위한 관광객용 단계권도 출시됐어요. 단계권 역시 준비된 실물 모바일 카드에 필요한 기간만큼 권종을 선택해 충전하시면 돼요. 네 번째, 문화생활까지 든든한 할인 혜택. 기후동행 카드가 있으면 서울 대표 문화공연시설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연계시설마다 할인권 종류나 조건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카카오맵으로 보는 기후동행 카드 이용 구간. 이제 카카오맵에서 기후동행 카드 이용 구간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기후동행 카드의 무제한 이동 능력. 새로워진 혜택 덕분에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데요. 시범 출시 두 달 만에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던 만큼 더 큰 탄소 절감 효과가 기대되네요. 초강력, 초강편 기후동행 카드로 무제한 이동 혜택을 누려보세요. 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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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våra 갈색 히머니 히머니 히머니